하아... 음... 아... 졸립다 아... 커피를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셔도 왜 이렇게 졸립냐 응? 평소보다 좀 많이 졸립냐 그래? 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졸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아... 밖에 날씨가... 그래도 선선하게 좀 풀려가지고 하아... 잠을 좀 깨기 위해서 패드를 좀 쉬고 올까? 패드를 좀 쉬고 올까? 연습도 할 겸? 네 아... 그러면... 그러면... 마침 또 얼마 전에 들어온 패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박스로 패킹 돼가지고 몰랐었지 이게... 이게 그란센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패드인데 국내 회사더라고요 국내 회사 원래는 클래식 악기 하시는 분들 스탠드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드럼 패드를 만든거지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드럼 패드를 만든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반역같은 편하네요 어... 양궁 양궁 양궁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스탠드가 아주 편해 오... 요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딱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어... 안에는 스틱이 이렇게 한 자루가 들어있고 이거 너 가져 아... 감사합니다 나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펴서 이게 또 신기한게 고무로 되어있거든 여기가 네 고무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분리가 돼요 거의 분리되는 것도 처음 보이네요 근데 다른 것들도 분리는 돼 분리는 되는데 요런 식으로 분리를 해놔서 아마 추후에는 이 브랜드에서 좀 판매하지 않을까? 컬러별로 그러겠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끔 오... 다시 이렇게 블럭처럼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ASR도 편하겠지 여기 다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파손이 됐을 때 좀 바꿀 때 부품을 이렇게 쉽게 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안 쳐 봤어 한 번도 겸사겸사 내 차 트렁크에 있길래 사무실에 좀 갖다 놨지 그래서 요거하고 프로마크에 이번에 새로 나온 스틱하고 리바운드 OA 액티브 그립 이거 하고 의자를 하나 챙겨가야 되니까 카원을 가져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공원이 딱 알맞겠지? 네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 하긴 한데 요정도 날씨 정도 되면은 사실은 야외 나와가지고 두들겨도 되지 여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홀 엄두가 안났었는데 위치는 여기가 좋은 것 같고요 딱 요정도 그레치앤도자 끝낼 때 여기서 촬영했었잖아 오랜만이다 벌써 그것도 꽤 되는데요? 어 요렇게 해서 얘를 원터치로 딱 그리고 얘도 움직여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올리면 오 오 좋은데? 오 좋아요 여기 때려도 되겠는데? 고무야다 고무야다 야 좋다 날씨도 시원하고 분위기도 좋고 오 숲속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야 진짜로 핵 배치를 많이 안 들어서 괜찮은데? 야 좋은데? 으악 오 편집 이 부분은 편집 왜 안 쪄였네 여기를 꽉 쪄이면 오 오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오 여기가 여기가 소리가 다르대 오 오오오! 링샷! Oh 링샷! 오 링샷 연습해도 되겠다 이걸로 너도 규에서 드럼치잖아 그쵸? 너 여기서 한 번 쳐봐봐 나 진짜 궁금했었어 쳐봐봐 저는 3m 8m 강의입니다 하하하핳 네 오 소리가 살짝 다르네요 근데 그래? 네 네 오 너 더블 스트로크도 할 줄 아니? 그건 못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핳 하하하핳 그걸 너 못 치는 거야 교회에서 어 저도 소리가 펼쳐서 어떻게 하는 줄 잘 모르겠는데 어 네 야어어 어 근데 어 보통 가운데를 처음에 가운데를 마치라고 연습을 하지 않나요? 어 그럼 가운데 패드만 달았을 때는 가운데만 교체가 가능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연습 때 썼던 거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고 가운데만 패드로 되어 있거나 위에 살짝 패드로 쌓여져 있었는데 얘는 통째와 고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분리가 가능하니까 얘만 딱 교체가 교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를 엄스미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할까? 네 그것도 괜찮아요 로고 넣어가지고 아니면 성관이 얼굴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된 사람 얼굴을 넣어가지고 오 괜찮다 평소 싫어했던 사람 얼굴 해가지고 오 정확도 와서 올라갑니다 이야 스탠드도 좋고 보통 그리고 저 연습한 거는 스테레오도 해 있어가지고 좀 무겁거든요 들고 다니게도 근데 얘는 한번 들어봐봐 네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아요 오 네 얘보다 훨씬 무거웠던 것 같은데 부피도 크고 어 맞아 생각보다 잘 고장 났었어 이전에 그 패드의 스탠드들이 네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보진 못했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렇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좀 생각보다 튼튼할 것 같아 네 아 저는 이거 왜냐면 연습하면 이거 사고 싶었네요 저는 아 그래? 하나 사 그럴까요? 풀세트로 4만원 정도 하나 봐 아 4만원이요? 케이스까지 아까 그 죽이는 스틱 까지 포함해가지고 죽이는 스틱까지 어 저 연습했던 거 3만 5천원인데 무게도 무겁고 약간 좀 들고 다니기도 약간 연습한다고 어쨌든 들고 다니기는 가끔씩 했는데 어 힘들더라구요 아 근데 4만원 가격에 어쨌든 다리 피는 것도 편하고 어 고무패드도 약간 다 분리가 되니까 어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성관아 근데 네 여기 바로 옆이 완전 대도로변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너 목소리랑 차 지나가는 소리가 다시 들어갔을거야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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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세요 우와 어 어 죽인다 야 아 혹시 양궁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이렇게 이게 꽂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보자마자 그 생각이 있거든요 어 디자인할 때 그거를 고려한 건 아닌지 어 어 어 너 한번 들고 있어 봐 네 어우 마이크가 튀어나왔네 확실히 졸릴 때는 이런 차량이 최고네 그쵸 그쵸 조름이 확 깨는데 하하하하 좋다 이렇게 연습하고 맞추는 거 타점 연습 네 그치 저는 그 연습만 했거든요 하하하하 타점 연습? 네 처음에 그 연습만 하다가 어 갑자기 반주 들어가다 보니까 어 어 그 실력 그대로 이제 4비트 8비트만 치고 어 반주가 끝나죠 어 어 아 이런 식으로 좋다 좋다 연습하면서 시간도 좀 보내고 네 이게 문제가 네 스트로크를 연습할 때 네 나의 타점을 봐야 되잖아 네 이거를 눈을 아래로 계속 내리니까 여기가 땡겨 아 어 좀 잠깐 해도 땡겨 네 그래서 되돌기만은 거울 거울을 통해서 앞에 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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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 좋다 그냥 고무네? 그냥 고무야 패드가 막 엄청 좋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 스탠드가 너무 좋아 그쵸 드럼 창고에 그 영상에 내가 이 스탠드 갖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패드는 뭐 아무리 좋아 봤자 패드랑 스탠드랑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헤드만 다른 걸로 또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조만간 그렇게 하려구요 조만간 필요한 부분만 왜냐면은 앨반스에서 프로마크에서 패드가 나와 내가 거기 엔더저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제품을 사용해줘야 돼 스탠드는 또 이제 실험적이고 괜찮은 걸로 왜냐면은 그거는 주지만 거기서도 스탠드를 안 줘 아 패드만 줘요? 어 왜냐면은 스탠드가 안 나오니까 앨반스 스탠드가 안 나오잖아 프로마크 스탠드도 안 나오고 좋다 어 요렇게 해가지고 야 요정도 나으시면 나와가지고 아침에 손 풀어도 되겠다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 나랑 나와가지고 같이 손 풀래? 오전에요? 어 그거 비용을 따지면 너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아 그쵸? 어 공짜 아니야 공짜 사무실 직원이어가지고 월급 받고 드럼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아 좋다 잠 깬 거 같으니까 네 들어가자고 요거 스티커 부럽죠 여러분 요거 나중에 한번 보내 드릴 겁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